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을 바꾸는 영어 습관 매일매일 영어 소원 진행하고 있는 이수영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오신 모든 분들 정말 정말 환영하고요. 일단 오늘 날짜부터 확인하고 시작해볼까요? 자 오늘 날짜는요. 9월 4일 되겠습니다. September 4th 되겠고요. 자 이제 날씨가 점점 가을 날씨가 본격적으로 되어가고 있죠. 공부하기 정말 좋은 날씨가 되고 있으니까 오늘도 한번 재미있게 우리 영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명언이 약간 두려움에 대한 어떤 두려움 걱정에 대한 명언이 준비되어 있어요. 다른 얘기도 좀 해주세요. 맨날 이렇게 선생님같이 옛날 학교 다닐 때 선생님같이 가을은 공부하기 좋은 계절이니 보호하기 좋은 계절이니. 뭐 더 하시면서 하세요. 이런 얘기가 좋지 않을까요? 아 그래도 저는 명색의 선생님이니까 저도 사실 그렇죠. 원래 가을이요. 공부하기도 좋지만 솔직히 말해서 놀러가기도 좋아요. 그렇죠? 놀러가기도 좋은 계절이긴 하지만 놀러가시고 싶으세요. 놀러가세요. 그런데 요거는 하고 하루에 20분만 하고 20분만 하고 갑시다. 선생님이잖아요. 제가 선생님이 어쩔 수 없어요. 죄송해요. 제가 그걸 말씀드렸던 거예요. 우리 공부가 10분, 20분만 하면 되잖아요. 맞아요. 10분, 20분만 하면 됩니다. 맞아요. 빡세게 지금 빡세게 한번 하고 가는 걸로 해요. 알았죠? 열심히 하고 갈게요. 명언 바로 들어갈게요. 시작부터 PD님이 치고 들어오셨습니다. 명언 빨리 보고 갈게요. 빨리 빨리 끝내고 놀러 갑시다. 알았죠? 알았어요. 가볼게요. worry. 걱정. worry는요. 걱정은요. never dried a tear. 자, 근데 dry 보면은 얘가 IED 아, dry 잖아요. dry. 그죠? 근데 worry가 never dry. dry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세요? 그쵸? 말은 이런 형용사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IED 뭐예요? 행위자 나오고 동작 나올 위치인데다가 IED 동사에만 쓸 수 있는 이 과거형이 쓰였어요. 아 그럼 dry가 말은 이게 아니라 뭐요? 동작이구나. 자, 마른을 동작화 해보세요. 마른을 동작화. 그럼 말리다겠죠? 맞아요. 말리다예요. 그래서 worry. 걱정은요. never dried. 걱정은요. 전혀, 전혀 never니까 전혀 말릴 수가 없어요. 근데 대상은 뭐예요? a tear. 걱정은 눈물을 마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요거 요거. 품사에서 영어가 매우 자유롭다. 그 이유는 뭐 그림에서 시작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자유로울 때 뭐 당황하지 말고 동작해야 될 때는 그 단어 의미 아닌 걸 가지고 동작화 해버리면 된다. 늘 말씀드리죠. 또 가볼게요. 또 worry. 걱정은요. never calmed. calmed도 마찬가지네. 흔히 우리 형용사 뭔가 잔잔한 고요한 이렇게 알고 있는데 worry 행위자 나오고 동작 나올 동작으로 이어진 동작 나올 때에다가 1위까지 아 얘 동작이 확실하네. 그럼 calm 뭔가 고요한 잠잠함을 어떻게 해요? 동작화 바꿔버려요. 그냥 고요하게 하다. 잠잠하게 하다. 차분하게 하다. 이런 말이겠죠? 걱정은요. 차분하게 할 수 있는데 never니까 없습니다. 그럼 대상은 뭐예요? a fear. 걱정을. 두려움을. 걱정은 두려움을. 두려움을. 두려움을 차분하게 할 수 없습니다. 걱정은 눈물을 마르게 할 수 없고요. 걱정은 두려움을 차분하게 할 수 없습니다. 누가 얘기했냐? anonymous.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이거 무슨 이름인지 아시나요? 맞아요. 무명의 이름이에요. 무명의, 익명의. 작자 미상. 누가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왜 무명씨가 한 말 이렇게 하잖아요. 작자 미상의. 그렇죠? 그런 이름이에요. anonymous. 누가 이런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뭐 전에 오는 얘기래요. worry never dried a tear. worry never calmed a fear. 그렇죠? 뭐예요? 걱정. 그러니까 해봤자 해봤자 눈물을 마르게 할 수도 어떤 두려움을 없앨 수도 없기 때문에 뭐 걱정을 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약간 이런 메시지가 담겨있는 거겠죠? 자, 그럼 오늘 이 명언에 대한 누가 했을지, 무명씨가 누가 한지 모르는 이 명언에 대한 해설문 같이 가볼게요. are you? 당신은? worry word. 자, worry word. 강해서 여기 있구요. worry도 무슨 말인지. 이게 아마 안 익숙했구요. worry word. 근데 여기 보면 앞에 뭐에요? worry부터 있죠. worry. worry word가 무슨 말이냐면요. 쓸데없이 걱정하는 사람이라는 이름이에요. 얘는 조금 알아두세요. 쓸데없이 걱정하는 사람. 당신은 쓸데없이 worry 하는 사람. 쓸데없이 걱정하는 사람입니까? is your mind? 당신의 마음은 always full. 항상 차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죠. always full. 차 있습니까? 차 있는데 뭘로 차 있어요? 뭘로? 자세한 정보. 자세한 정보 덧붙여주세요. 정보 덧붙일 때 뭐가 뭡니까? of. 그죠? of. 접착제. 가득 차 있는데 뭘로? 차 있는 본질은 뭘로? what if. what if 하면 뭐예요? 문장 시작할 때 what if로 시작하면 뭐 뭐 하면 어쩌지? 이런 문장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그냥 단어로 명사처럼 만든 거예요. what if 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이러면 어쩌지? 하는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네요. 그죠? what if. 자 그러면서 얘가 나옵니다. what if 이러면 어떠지? 어떻게 하면 어떠지? 문장 나옵니다. I'm not good enough. 내가 충분히 잘하지 못하면. 내가 충분히 good 하지 않으면 어쩌지? 또 what if 이러면 어쩌지? 어떻게 하면 어떠지? I can't do it. 내가 그거 못하면 어떠지? 또 what if 이러면 어쩌지? 라고 문장 바로 나와요. something goes wrong. 무언가가 goes 가요. 가서 wrong. wrong한 상태로 가요. 무언가가 잘못되면 어떠지? 무언가의 상태가 wrong하게 되면 어떡하지? 뭐가 잘못되면 어쩌지? 또 what if 이러면 어떠지? someone 누군가가 criticizes. criticizes 뭡니까? 비난하는 거죠. 비난. 이래저래 이러면 안되지. 누군가가 비난합니다. 대상은 me. 누군가 나를 criticizes 하면 어떡하지? criticize. 그러니까 비난하면 어떡하지? 또 what if 이러면 어떠지? 어떡하지? I fail.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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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다 what if 들이네요. what if 들로 당신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네요. 그죠? 근데 또 이렇게 가볼게요. 계속 가볼게요. 근데 걱정을 이렇게 많이들 하는데 often, 종종 때로는요. the things, 그것들. 그것들. 근데 그것들. 당연히 어떤 그것. 어떤 그것인지 나와요. 그것들. 어떤 그것. 어떤 할 말 던졌으면 어떤 그것. we worry about. 우리가 걱정하는 그것들. 우리가 걱정하는 그것. 영어로 뭐. 그것 던지고 할 말 던지고. the things we worry about. 늘 말씀드리는 그것도 있네요. the things we worry about. 우리가 걱정하는 그것들은 never even happen.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죠? 우리가 걱정하는 그것들은 the things, 그 things들은 never even happen.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and, 그리고 when they do. 만약 그것이 그렇다고 한다고 해도 그건 뭐겠어요? the things we worry about. 우리 걱정하는 것이 do. do 뭐예요? happen이겠죠? 맨 처음에 일어나. 우리가 걱정하는 게 대부분의 경우는 일어나지도 않고 근데 만약에 그것이 일어난다고 해도 원래 일어나지도 않는데 대부분 일어나지도 않는데 만약 일어난다고 해도 대명사, 대동사로 받으니까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하세요. when they do.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they are not as bad as. they are not 그렇지 않아요. 괜히 존재와 상태가 그렇지 않아요. as bad as.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뭐처럼 나쁘지 않아요? 뭐처럼 나쁘지 않아요? we feared. 우리가 걱정해요. 어떻게? they would be. 그것이 그럴 거라고. 그것이 그럴 거라고 걱정하는 것만큼 나쁘지 않아요. 잘못되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정말 대박 난리 나는데 근데 그렇게 그럴 거라고, 그럴 거라고 걱정하는 것만큼 막상 일어난다고 해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대부분이 첫 번째, 일어나지도 않는다. 두 번째, 일어난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가 걱정하는 것만큼 나쁘지도 않습니다. 라고 얘기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넘어가기 전에 여기 would 쓴 거. would 쓴 거. we feared. 우리가 걱정해요. 그것이 그럴 거라고. 그것이 그럴 거라고. 이렇게 약간 뭐예요? will 안 쓰고 would 쓴 이유는 뭐예요? 그쵸? 시제 파트에서 얘기했던 거. 시제는 텐스다. 뭐 약간 그것이 아마도 그럴 거라고. 약간 소심하게. 텐스 내려서. 긴장감 내려서. 그것이 아마 이럴 거라고 걱정했던. 그러니까 소심하게 얘기하느라고. will 강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재로 강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would 한 발짝 낮춰서 얘기한 것까지. 이렇게 would 같은 것도. 아 왜 would를 썼을까까지. 확인하면서. 확인하면서. 정리 딱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뭡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해봐야 해봐야 뭐. 대부분 일어나지도 않고. 만약 일어난다고 해도 그렇게 나쁘지 않으니까. 여러분 잘 이겨낼 수 있으니까. 별로 걱정하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담겨있네요. 그래서 오늘 다짐까지. today. 오늘요. I will. 나는 할 겁니다. 어떻게? let go. let 하는 건 뭐예요? 그냥 내비로 두는 거죠. 내비로 두고. go하게 내비로 둘 겁니다. 나는 go하게 놔둘 겁니다. go하게 놔둘 건데. 뭘 놔둘 건데. 정보 붙어주세요. of a worry. worry를 go하게 놔둘 겁니다. of도 여기서도. 그렇죠. 본질은 고하게 할 건데. 고하게 할 건데. 뭘 고하게 할 거야. 여기 정보를 붙여줘. 본질은 a worry. 이렇게 되면서 of로 여긴다는 거. of에 대한 얘기도 되게 많이 나왔죠. 앞에서. 그렇죠? 어쨌든 I will let go of a worry. 걱정은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되면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카페랑 트위터 주세요. 여기 있고요. 자, 그래요. 오늘 한 말에 참 맞는 말 같아요. 우리가 사실 살면서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가지죠. 그리고 또 사실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자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출판사를 할 때 굉장히 두려움이 많았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한 4년 5년 정도 됐거든요. 출판사를 시작한 지. 근데 지금쯤 되니까 맨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아 이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뭐 내 직원 월급은 줄 수 있을까. 내 월급 나고 걱정 되게 많이 했는데 제가 4년 5년 지나니까 뭘 느꼈는지 아세요? 오늘 얘기한 게 정말 사실이에요. 여러분 걱정하는 게 대부분 일어나지 않고요. 걱정한 게 일어난다고 해도 걱정 생각만큼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냥 다 이겨낼 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이 교훈이요. 영어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어 내가 못하면 어떡하지. 아 영어 뭐 이렇게 영어 안 늘면 어떡하지. 걱정 되게 많이 하잖아요. 자, 여러분. 영어가 우리가 바라는 것만큼 빨리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빨리 만들어지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걱정하는 것만큼은 많이 걸리지도 않아요. 우리 하고 있는 거 영어수원 매일매일 꾸준히 하면 정말 그 영어실력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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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어느 순간 훅훅 쌓여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걱정될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제가 느낀 것은 뭐였냐. 걱정될 때마다 꾸준히 하는 수밖에 없어요. 꾸준히. 자, 영어 때문에 걱정되십니까? 네. 오늘 열심히 저를 잘 하신 거예요. 잘 하신 거고. 잘 하신 거니까. 네. 뭡니까? 네. 겁나셨죠? 우선 많이. 아 네. 피디님이 또 치고 들어오실까요? 겁났습니다. 네. 어쨌든 요점 뭐예요? 오늘 정말 수고하셨다는 얘기고. 그리고 마무리 녹음도 꼭 하시라는 얘기고. 빨리빨리 하시고. 날씨 좋으니까 나가놓읍시다. 마무리 녹음하시고. 여기를 공유하시고. 네. 뛰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내일 다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